이동혁 부장님과 함께하는 ak 라디오 시작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를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당뇨식 케어푸드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저에게 귀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당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약간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김수미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사인이 고혈당 쇼크라고 보도되어서 저도 많이 놀랐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다 놀랐죠 네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들어왔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탤런트 김수미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걸 애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준비했던 주제가 원래 마침 당뇨병 당뇨식 등 케어푸드 비즈니스여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이미 많이 보도됐지만 김수미씨의 사인이 고혈당 쇼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분들께 물어보니까 고혈당 쇼크로 숨지는 경우까지 오는 건 아주 흔치는 않지만 혈당이 갑자기 막 치솟으면 인체가 혈당을 소변 등으로 체외로 배출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건강에 큰 효과가 온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부고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해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만 당뇨식과 관련된 세계 케어푸드 시장을 전망하는 분석자료가 최근 유럽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용어정부터 정의를 좀 해보자면 케어푸드라는 게 일종의 환자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뇨 뿐 아니고 고혈압, 비만, 암 이런 식으로 치료가 오래 걸리는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사는 분들의 전문적인 케어영 식사요법 그리고 건강관리 목적으로 영양소를 특별하게 구성해서 판매 제공하는 식사가 다 케어푸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뇨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당뇨식 전망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당뇨식을 찍어서 주목하는 경우는 다른 질병도 그렇겠지만 만성 질환 중에 당뇨병이 식사관리가 특히 중요하니까 당뇨식 산업도 글로벌 우리 건강 헬스케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죠 당뇨병을 예로 들자면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쓰거나 하는 게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의학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평소에 식사 조절을 하고 당뇨식을 하는 등 일상생활의 식사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을 다루면서 이 방송을 시작했으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게 당뇨가 그만큼 중요하고 당뇨식이라는 게 따로 있다 케어푸드 산업 안에 당뇨식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대체 이 케어푸드 산업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만성질환이나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 중에서 당뇨병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은 금방 저도 드렸고요 국내외에 이미 수많은 제약회사 또 식품 전문기업이 케어푸드 또 당뇨식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식이라는 거는 사실 당뇨 환자는 단 거 짠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칼로리, 저당분, 저염식을 기본으로 하되 영양성분을 골고루 주고 맛도 있어야 되고 일단 맛없으면 안 먹어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게 케어푸드 비즈니스예요 글로벌 시장 지금 물어보셨는데 최근 유럽의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중에 리서치 앤드 마켓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리서치 앤드 마켓이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당뇨 환자식 시장이 138억 달러, 지금 한국 환율로 하면 19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매년 6% 정도 성장을 해서 2032년,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10년째가 되겠죠 10년 뒤에는 2배가 커져서 233억 달러 이상 한국돈으로는 35조 원, 36조 원 정도의 시장이 오로지 당뇨식만으로도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글로벌 보고서가 있습니다, 산업 보고서가 2배가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 비즈니스 사업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는 건지 이유도 궁금하네요 보고서에도 10년 동안 2배 급성장할 것으로 보는 이유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당뇨를 가진 분들, 당뇨병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경제 개발이 덜 되었던 나라들도 경제 개발이 되면서 후진국이 중진국이 되고 또 중진국은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식사의 품들도 높아지고 단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앤 마켓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에 4억 명이다 전 세계 총 의료비 지출의 12%가 당뇨병 관련이다 그만큼 전 지구인들의 가장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이런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당뇨병연맹이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IDF라고 IDF가 추정하는 규모는 더 커요 2021년에 전 세계에 당뇨병 환자가 5억 3,700만 명이 있겠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게 2030년 역시 이 분석 기준도는 10년 뒤죠 2030년에는 6억 4,300만 명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에 당뇨식이 필요로 하는 당뇨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 보고서가 전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국 정부가 당뇨 관리를 위해서 그만큼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당뇨 관리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특히 초고도 비만이 흔하잖아요 미국의 초고도 비만은 잘 먹는 초고도 비만도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 정크푸드 먹고 이래서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초고도 비만은 가난한 질병이라고 빈자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비만이 당뇨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가난한 분들이 질병을 가지면 그러지 않아도 건강보험도 부실한 미국에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정부가 당뇨 관리를 위한 지원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게 당뇨식 시장을 미국에서 확대시킬 요인이라고 리서치 앤 마켓 보고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푸드 컴퍼니들, 식품기업이 북미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당뇨를 중심으로 한 케어푸드, 이런 건강관리식 산업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업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저희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당뇨 케어푸드 비즈니스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당뇨만 떼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마침 김수미 씨 안타까운 얘기도 있고 보고서가 당뇨 보고서고 이렇게 해서 당뇨 얘기를 조금 먼저 비중 있게 나눴는데요 당뇨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케어푸드, 환자 맞춤식, 맞춤형 영양식 다양한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쓰는데 시장 규모가 한 2조 5천억 원 정도라고 업계에서는 추산을 합니다 크면 크고 크지 않으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당뇨로 보면 당뇨식만 떼어서 시장조사 분석이 나온 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관련 시장 자체가 당뇨식 분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공식 통계죠 당뇨병 환자가 우리나라가 작년에 600만 명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0% 이상으로 보고 있고 당뇨 전 단계인 고위험군은 1600만 명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 지지난주에 한 종합건강검진 결과표가 사실 오늘 녹음하는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공복혈당이 살짝 높거든요 저도 이를테면 전 단계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건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당뇨 또는 이런 특별한 식사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식품전문 대기업인텀 대상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제약회사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류의 자회사를 굉장히 비중 있게 크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종근당의 종근당건강 일동제약 일동후디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제약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에서는 대부분 당뇨식을 포함한 환자 영양식 케어푸드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스타트업도 케어푸드를 내놓는 작은 회사들은 스타트업은 셀 수도 없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유니콘도 되고 또 상장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투자 측면이나 우리나라 경제 식품산업 발전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글로벌 규모는 하나여도 굉장히 큰 느낌이고 우리나라의 케어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종류는 많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문화 식사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식문화? 서구는 회식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직장 점심 식사도 같이 나가서 우르르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샌드위치를 사와서 혼자 먹는다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콜드푸드 샌드위치나 빵이나 이렇게 차가운 음식들을 간단히 먹는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단품 식사잖아요 서양의 식사는 우리는 단품 식사가 아니잖아요 한국인은 점심 식사 직장에서도 여러 명이 나가서 같이 먹고 저녁 식사는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회식하고 없더라도 집에 와서 식사를 해도 온 가족이 모여서 밥 차리고 국 차리고 반찬 여러 차려서 같이 먹고 이러니 여러 명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서 나는 당뇨식을 꺼내 먹을게 그런데 나는 고혈압이 있으니까 다른 걸 꺼내 먹을게 이렇게 케어푸드를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식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살짝 제 얘기 같기도 한데 우리 모두의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케어푸드 비즈니스 사업의 성장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대체 이 케어푸드 성장에 전망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당뇨도 그렇고 다른 질병 만성 질병이나 중증 질환의 급성기 치료 이후의 관리 상황에서 식이요법 식사케어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거의 전국민들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어푸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거는 여러 첩을 놓고 같이 먹고 어울려 먹는 그런 식사가 케어푸드 시장의 성장을 막는 한국만의 식습관이다 이렇게 많이 신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보면 그게 오히려 케어푸드 시장을 앞으로 성장시킬 잠재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식품업계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와서 가족이 당뇨병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염식 저당분식을 먹어야 되는데 현미밥 정도는 따로 차려줄 수 있겠지만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모든 반찬을 다 따로 이를테면 염장을 덜 한다 국도 다 따로 끓인다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케어푸드를 통해서 균형 잡힌 필요한 영양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는 억눌렸던 시장이 뻥하고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나타날 수 있겠다 많은 제약회사나 식품기업들은 그렇게 분석도 하고 또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의 당뇨병 환자만을 위해서 음식을 다시 차릴 수는 없으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케어푸드를 이용하게 되겠다 그래서 케어푸드 성장이 오를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주변에 있는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은 자택에서 식사를 할 때 남편이라고 치면 부인에게 나만을 위해서 모든 반찬을 두 번 만들어라 소금 덜 넣고 설탕 덜 넣고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똑같이 차리더라도 조금 덜 먹고 또는 역설적으로는 주부가 식사를 준비할 때 다 저의 음식으로 해서 다른 식구들도 다 덜 짜게 덜 달게 그렇게 먹기도 하죠 오히려 그게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처럼 오늘은 샌드위치 오늘은 스테이크 오늘은 감자 이런 식으로 단품 식사만 하는 우리가 식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잘 동반되면 온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케어푸드 개발의 어떤 도화선이 되겠다 그렇게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케어푸드 산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당뇨병 환자가 없어지면 이제 숫자가 줄면 좋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언젠가는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부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회가 된다면 당뇨병 관련된 예방관리나 식단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관련 산업 우리 헬스케어 산업 또 제약 메디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주신 이동혁 부장님께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